3상 유도전 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이 아닌 것 우리가 속도 제어를 할 때 우선 휴전 수거하는 식으로 한번 씁시다 1- 유도전 동기니까 동기속도 B분의 120F죠 그래서 RPM 슬립을 바꾸는 방법으로서는 뭐가 있어요? 슬립은 전학제곱의 반비례가 되니까 전압제어가 있어요 슬립을 그 다음에 주파수를 제어한다 극수를 변화한다 극수, 주파수, 전압제어가 있고 2차 저항제는 토크는 일정 토크에서 S분의 R2의 함수죠 따라서 여기에 만약에 KBL을 하면 2차 저항을 KBL을 하면 슬립도 KBL가 된다 저항을 증가하면 슬립이 커져서 속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일하는 것은 어디에서? 권선형에서만 가능합니다 위부에서 슬립형을 통해서 위부에서 슬립형을 통해서 위부장을 삽입하죠 기동법으로도 사용하고 그래서 4번은 농형에서는 해당이 없어요 농형은 2차 권선이 단락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락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위부에서 저항을 삽입할 수 없는 구조죠 6번은 전원전압 100V인 단상 전파정류에서 점호각이 30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SCR을 이용해서 게이트 신호를 넣는 시점이 30도일 때 직류전압은 약 얼마입니까? 했는데 이걸 제어정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PN 접합을 이용하면 그대로지만 그러면 이때의 EDα 알파가 제어각이에요 전파니까 0.9의 E인데 여기에서 제어를 할 때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가 되죠 그래서 이 값이 얼마일 때? 30도일 때 그러면 얼마가 돼요? 0.866입니다 따라서 0.9의 교류가 시력값 100V 0.866의 1.866이 나오죠 그래서 2, 2, 9, 9, 8, 11 8자로 나가는 것 1번이 되겠네요 자, 이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코사인 0도에서 넣는다 코사인 0도가 1이죠 그래서 만약에 0도에서 넣는다면 1 플러스 1은 2니까 0.9의 2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유도 전동기를 동기 속도보다 높은 속도에서 발전기로 동작시킨다? 이것을 유도 발전기라고 해요 유도 발전기 그러니까 우리가 전동기일 때 모타일 때는 동기 속도 이것이 이게 작다 자, 이때 슬립은 얼마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보통 0.02에서부터 0.06 정도 이내 6%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유도 발전기일 때 예를 들어서 풍차, 풍력 발전 같은데 유도 이것은 발전기를 쓸 때는 동기 속도보다 휴녀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슬립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경우는 이러한 경우는 단자전압이 역기전력보다 높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는 단자전압보다 역기전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역류가 되죠? 이러한 경우를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휴생제동이라고 해요 3번 동작시켜서 발생된 전력을 전원으로 반환하는, 제동하는 방식 이걸 우리는 휴생제동이라 합니다 자, 8번 봅시다 광속이 5000룸엔 이 광원의 효율이 80%의 조명기구를 사용하여 그러면 조명기구에서 나오는 광속은 광원에서 나오는 광속에다 조명기구의 효율을 곱해요 효율 그럼 얼마가 될까? 요건 자, 5000 0.8에서 58에 40 4000룸엔이 조명기구에서 나옵니다 넓이 4m 아, 면적이 얼마? 4 제곱미터죠? 우윳빛 유리를 균일하게 비출 때 자, 여기가 우윳빛 유리가 있다 합시다 분일하게 비출 때 이 면, 다시 말해서 빛이 들어오는 면의 뒤쪽 자,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뭐가? F'가 근데 요 면적이 4의 제곱미터야 그러면 이 면, 이것이 뒷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가는 광속은 얼마냐? 나가는 광속 그러면 이 광속이 들어와서 투과율이 있어요 투과율이 얼마? 0.8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나가는 F의 투다시는 얼마가 되느냐? F의 다시에다 투과율 그러면 4000에 곱하기 0.8이죠? 그래서 48에 32 해서 루맨이다 그런 뜻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단위 면적당 나가는 광속 이것을 우리는 광속 발산도라 부릅니다 그래서 광속 발산도가 얼마냐? 바로 이 값 F의 투다시를 면적으로 나누자 그런 뜻이야 4로 그러면 얼마가 돼요? 800 레드럭스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도라는 것은 단위 면적당 입사광속이야 우리가 책상면의 조도다 그러면 1 제곱미터당 입사, 들어오는 광속 그리고 이런 어떠한 글러브의 표면이랄지 어떠한 벽면의 반사면이랄지 이런 경우는 단위 면적당 나가는 광속 발산도라는 광속 그것을 광속 발산도라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슈드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슈드를 구하는 시 광속 발산도와의 관계는 완전 확산면에서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슈드를 구할 때는 5분의 R 따라서 5분의 얼마? 여기서 800이 나오죠? 800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4점 소수가 되는군요 7의 칸델라퍼 제곱미터다 이걸 니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2,5,4 약 1번이다 이건 좀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2가 광속도 있고 또 완전 확산면에서 광속 발산도 그리고 슈드의 관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까다로운 문제에 속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